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교육청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땠어요? 체감 난이도는 좀 어려웠나? 근데 지금 시험지 봤을 때는 난이도는 크게 없었어 사실은. 그리고 킬러 문항이 있잖아요. 중화반응과 양적계산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너무 쉽게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훨씬 낫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4월 교육청이라서 물론 이걸 5월에 보긴 했으나 이거를 똑같은 시험지를 만약에 여름 이후에 풀면 일컷은 한 47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건 실수를 몇 개 했느냐 꼭 체크해 주시고요. 알겠죠? 내가 왜 했는지 꼭 점검해야 돼. 눈으로 풀어서 그런구나. 아니면 문제지에 표시를 안 했구나.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아직도 이런 유형. 정답률은 되게 높은데 나 혼자 틀렸어. 그럼 내가 이쪽에 약한 거잖아. 그렇죠?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고 지금 한번 주요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번부터 볼게요.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제로야. 제로. 근데 많이 틀렸죠? 왜 그럴까? 라는 거잖아. 그렇지? 자 봐봐. 다음은 반응 끝나고 실린더 속에 문제지에 표시하지 않는 습관을 갖는 친구들이 많아요. 반응 끝나고 실린더 기체의 V미리 속에 들어있는 양이야. 그치? 그런데 질문이 뭐냐? 반응 전에 V미리 실린더 V미리 안에 있는 분자 모양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포인트일까? 그러면 뭐가 포인트일까? 시린더는 모을 수가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개 있으면 여긴 무조건 4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따라서 4개가 아닌 애들은 지워야 돼요. 일단 이것도 지워주겠죠. 그치? 너무 많잖아. 얘 아니면 얘가 답인 거야. 오케이? 근데 뭐냐? 나머지는 세면 되죠. 자 얘가 누구지 여러분? AB3예요. 자 얘는 B2거든. 큰 놈이니까 A2구나. 얘가 A2란 말이야. 그러면 이 반응인 즉슨 A2랑 B2랑 만나가지고 뭐가 돼야 돼? AB3가 되는 거니까 개수는 1대 3대 2가 뜨겠고 그쵸? 자 반응 끝나고 지금 몇 개 있니 여러분? 자 반응 끝나고 두 개 두 개 있어요. 두 개, 빵, 두 개, 두 개면 0이었으니까 1, 3, 2가 되겠고 올라가면 3, 3인 거죠. 즉 반응 전 A랑 A2랑 B2의 모을 수는 같아야 됩니다. 즉 두 개 두 개 있는 애가 답이니까 얘가 답인 거지. 이렇게 부셔야죠. 알겠나요? 선생님 V미를 못 봤네요. 아 이거는 문제집이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오케이? 자 정답 4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자 11번 문항인데 자 11번 요거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선생님의 B킬러 모의고사 몇 회더라? 4회인가에 있어요. 사실은. 자 볼까요? 0.3 몰렁도 A, V미디에다가 물질 가와 나를 순서로 넣는데 물질 가와 나라는 건 한눈 물이고 하나는 X 몰렁도 A 수용액이랍니다. 라는 거죠. 누군지 찾는 건데 나한테 준 조건이 있습니다. 최초의 몰렁도 0.3 그 다음에 요점에서는 5K이고 여기는 4K인 거야. 그러면 어디가 물인지를 봐야 되는데 물을 넣을 때는 여러분 물 안 바뀌어. 용질의 물질 안 바뀔 때는 물 넣는 거 우리는 희석이라고 그러죠? 희석. 그쵸? 그러면 여기가 지금 부피가 몇 대 이건 전체 부피거든요. 부피가 지금 얘가 얼마야? 3대 5란 말이죠. 근데 여기랑 요놈과 요놈의 몰렁도가 5대 4야. 여기서 이 과정상에서 물을 넣었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쵸? 농도가 5대 4가 되려면 부피가 4대 5가 돼야 된단 말이야. 많이 했던 거잖아. 희석. 따라서 아 앞에서 넣은 게 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들어간 게 이제 X몰농도 A수용액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 물을 넣는 과정에서는 부피가 2대 3이 됐기 때문에 농도는 3대 2 그러면 여기가 0.2몰농도가 되겠고 똑같이 0.4를 곱하면 되니까 0.16몰농도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보여? 얼마나 넣는가 중요한데 최초에서도 몰수가 얼마니?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니까 0.3 부위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치? 내가 들어온 게 얼마냐? 자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는 얼마냐면 0.16몰농도가 2.5 부위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얼마야? 0.4 부위잖아. 그러면 이 중간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온 건 0.1 부위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니? 부위잖아요. 부위. 따라서 아 X값은 0.1이네요. 이렇게 꺼내죠. 그래서 자 기억에서 가는 물이었고 X값은 0.1이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줘야지. 그쵸? 오래 계산할 만큼의 문제도 사실은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 마음 아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뭐하지? 어쩌지? 이거 두 번 다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잖아. 사실은. 왜 그럴까? 자신이 없으면 아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